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각은 2시 24분인데요. 제가 오늘 원래 엄마 몰래 라면 먹방 하는 거를 준비했는데 엄마가 안 주무시고 계세요. 성경 필사를 방금 다 꺼내셔가지고 아직도 안 주무셔서 엄마가 주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고 라면을 그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다려볼게요. 성경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성경은 새벽에 읽고요. 좋더라구요. 오늘 제가 읽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말씀인데 말씀 적어주실 수 있죠? 엄마가 자꾸 잠이 깨져서 아직까지도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. 엄마가 자꾸 잠이 깨져서 아직까지도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. 조금 잠이 깨져서 조금 잠이 깨진 것 같은데 아직 깨진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3시 20분인데 3시 감수만 끊으면 더 기다려볼게요. 아니요.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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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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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보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엄마 자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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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